청색, 황색, 적색, 흑색, 백색, 다섯 가지 색으로 그려지는 단청 단청을 그리는 알류의 재료인 광물질, 단서와 청악의 첫음을 따서 붙여진 단청이다 단청은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극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가칠 단청은 가장 단순한 양식으로 문양을 그리지 않고 바탕색으로 마무리하는데 가칠은 단청의 기본이 된다 가칠 바탕을 칠한 후에 먹본 선을 긋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극기 단청이 된다 극기 단청은 획단청이라고도 하며 비교적 권위가 낳고 검수함을 요구하는 건물에 사용된다 모로 단청은 목재의 끝부분에만 문양을 장식하고 가운데는 비워두는 단청 문양 구성과 밀도는 건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의해 결정한다 모로 단청에서 비어있는 가운데에 기하학적인 금문을 넣으면 금모로 단청이 된다 단청의 최고 등급의 양식은 금단청 비단의 수를 놓듯이 모든 목재의 복잡한 문양과 색채로 장식을 하는데 주로 부처를 모신 대웅전에 금단청을 한다 4차의 단청은 아주 화려하고 온갖 한 문양으로 다 쓸 수가 있죠 특히 연꽃을 중심으로 해서 단청을 하기 때문에 화음연화장세계, 화장세계를 바로 법당에 구현하는 의미에서 단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오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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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